이 자리가 야구장이었던 건 아무도 모르겠지 오늘 투마치토코의 그 진술을 보여주겠다 고독의 냄새가 진동하는 저 산에 아, 소설 제 이름은 어딜 간 거야? 저기... 호부 아저씨, 토크 찬스 지금이다 아니 이게 누구야? 고려한 특급 박찬호 선수 아니신가? 네, 그러니까 여기가 93년도에 레이저리 스카우스 됐을 때 93년? 그때 꿈을 키웠던 그 운동장이었어요 내가 그땐 잊을 수가 없지 예림이한테 빠져서 도박에 발을 들여설랑은 지구는 못 사는 성격 때문에 예림이한테 장 맞아가지고 일제같이 날리고 고광열이 기술에 속아서 배 한창 말아먹고 이젠 뭐 먹고 살아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찰나에 새 인생 설계하려니까? 한양사이버대학교가 딱 생각이 나더라니까 한양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여기가 바로 한양사이버대학교잖아 아, 여기 이상한데 여기가 우리 성공의 지름길이란다 한양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백세시대에 성공을 하려면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돼 전라도 아기 경상도 짝기 다들 여기서 공부해서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 초룡이 걔도 말이야 자동차 사고만 안 났어도 아휴, 아무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싸늘하다 귓가에 덕구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발음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 차라봐 어디가? 인생 성공하려면은 확률,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한양사이버대학교가 어떤 학교야 가장 많은 학생들이라면은 최대 사이버대학교 내 사이버대학교는 최다 자금치금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대학원을 기원 학생 중심에 차선의 학습관리 시스템 개발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 서울시 등 공공기원까지 총 600개 경우가 업무 실현을 맺고 학생의 성공을 시작부터 끝까지 챙겨주는 곳이라고 어때? 대단하지? 어, 저기 예림이, 예림이! 예림이? 예림이, 예림이, 예림아 있어! 예림이! 차로, 그냥 가면 어떻게 해 내 말 마저 듣고 가야지! 인생은 뭐? 파도 그래, 파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난 요즘 한양사이버대학교 덕분에 인생을 다시 느껴 우리 공부하자 성공을 향한 정면승부 코리안 성공특급 한양사이버대학교 낙엽을 보니 94년 LA의 가을이 생각나네 가! 가란 말이야! 뭐야, 깜짝이야 가란 말이야 가라는 걸 왜 안 가! 제발 좀 가라고! 가라는 말을 들으니 제가 LA를 떠나 다른 팀으로 갈 때가 생각이 나네요 이별이란 참 슬픈 거죠 성공하러 가라는데 왜 안 가 제발 좀 가라고! 한양대학교 학점교류 해외교환학생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명문대학원 진학까지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성공시켜준다는데 또? 한양사이버대학교? 싫어 나 혼자 공부하기 싫어 그럼 같이 공부해 성공은 언제나 목마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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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 고려한 성공특급 한양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엄청난 긍적이군 더 완벽해지기 위해 열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물속단사자 토크의 정석 어? 이 메뉴 감성어? 어이 찬호씨는 공부에 대한 열정도 코리안 특급이군요 한양사이버대학교 공부하기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어? 한양사이버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배움에 딱 좋아 성공에 딱 좋아 성공 기다리면 늦습니다 코리안 성공특급 한양사이버대학교 1일 강사로 초대된 박찬호 비장한 각오로 강의실에 들어서는데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성공입니다 메이지리그에 진출해서 체인지업이라는 또 다른 무기 어? 왜? 그렇습니다 박찬호 선배님의 주 무기가 체인지업인 것처럼 저희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주 무기도 체인지업입니다 최신 온라인 강의 시스템의 도입부터 사이버대 최초 창업지원단 개소 기업심호와 연장된 교육 컨텐츠까지 고정해주며 학생들의 학구열까지 불끈 체인지업 시켜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 뭐야 주장부터 훅 들어오네 자 다음 주제는 도전정신입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어? 뭐야 이거 제가 LA에 있을 때 LA에 있을 때 야 이곳은 공부도 열정도 정말 투머치하네 내가 길판이 아니다 어? 정전이네 정말 아쉽지만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 어 이거 뭐야 slippery CHANG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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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 사이버대학교 명부 대학원 진한 길도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한민국 1등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구현 성공zeń급 한양사이버대학교 너 너 너 사인해 줄까 피니마 사인해 줄까 배움도 인생도 성공으로 체인지업 코리안 성공특급 한양사이버대학교 예림이 여기 있었구나 우리 이제 성공하러 한양사이버대학교 가자 나 대학 나온 여자야 한양사이버대학교는 대학원도 있어